지겨워 지겨워 반반의 유치원 애들은 대체 언제 찾을 수 있는 거냐고 여기 이상해 너 죽기 싫어 무정 장사하는 세상 이것도 왜 해라 엘로 조금 놀란 모양이군 하긴 나의 위험 있는 자태를 보면 라라도 봐 나는 이 구역을 지키는 보안관 토드스타 아저씨 이빨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나는 보안관인데 보안관이 뭔데요 멍청아 그것도 모르냐 경비 아저씨잖아 그게 아니고 아저씨 경비 아저씨면 여기 와서 사라지는데 찾는 것 좀 도와주세요 나는 경비 아저씨가 아니고 돕지 말고 그냥 해주세요 내가 왜요 네? 우리 고양이잖아요 니네가 고양인데 어쩌라구요 우릴 이렇게 대한 생명체는 저 이빨 부자 아저씨가 처음이야 매력있소 이 녀석들이 찾긴 뭘 찾아줘 스스로 찾아야 탈출할 수 있다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멀리 이동할 수 있는데 이것도 고장난 것 같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고치는 부품을 찾으면 되지 아하 그래요 주세요 찾아와 아휴 부품은 총 세 개를 찾아야 해 나도 찾아볼 테니까 너네도 빠른 신인에 찾도록 이상 아저씨 어디 가요 우리만 두고 간다구요 야야야야 너네 솔직히 좀 피곤해 기빨려 어머 이빨도 많으면 다인가 위험신호가 오면 나한테 무전을 해 내가 가이드를 해줄 테니까 나 간당 아저씨 저희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뭐가 보여? 어? 쟤? 야야야 이게 움직이잖아 아아악 아저씨 이게 뭐야 앞을 봐 상자가 하늘에서 떨어질 텐데 페트릭스 하는 것처럼 빈틈없이 맞추면 돼 성공하면 부품 찾을 수 있을걸 아니 저 현바닥을 피하면서 페트릭스를 어떻게 하냐구요 잘해봐 화이팅 오른쪽 오른쪽 아니 왠 아니오 응응 오른쪽에서 현바닥 튀어나와 다시 왠 아니오 다시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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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때문이라니 내가 왠쪽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내 말 안 듣고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 아 모르는 거야 망한 게 팩트야 이게 진짜 아아아악 머리야 여긴 어디지 어디긴 어디야 저 손길이겠지 불행하게도 저 손길 아니고 다시 반반의 유치원이다 길을 봐 남의 집에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양아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보았는데요 오 후진이 형아가 좋아하는 간식이랑 닮았는데 오 고정을 못하겠는데 오 양성 오시는데 저기요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나요? 우리 알리베이터 부품 찾고 있어서 할지가 급하거든요 나가고 싶어요? 네 싫은데요? 뭐지 저 이중인격 꽃게는 남의 구역에 무단 침입한 주제에 첫 만남에 얼평까지 너는 여기서 절대 못 나가 저기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요 대신 나는 선량한 꽃게니까 기회로는 걸 주겠다 네네 네 뭐든 할께요 키즈 균형은 3개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라 당연히 이거지 어 누구 맘대로 형 너 민첩해? 아니 형 힘세? 어.. 아니 렛츠 길잇 렛츠 길잇 여기 석산들이 어디지? 이 석살 밑에는 난마 카드가 있다 난마가 어울리는 포장의 석살을 찾는 거야 다 맞추면 탈출 그리고 너네가 찾는 엘리베이터 부품에 간식까지 쏜다 표정이 다 똑같은지요? 이건 네 사정이고 수고야 흠 근데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지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찾아 일단 해보자 흠 웃음이라 흠 이건 못 참겠지? 정답은 이 녀석이다 흠흠 다음 흠 잔소리라 역시 그 방법을 써야 하는 건가? 평소대로 하자 양말 뒤집기 신궁 옷 아무데나 박기 신궁 흘면서 먹기 신궁 화장실 문 열고 걸리먹기 신궁 흐흐흐흐흐흐흐흐 정답은 너다 야호 우태 선생님 우리 성공한 거 맞냐? 맘 바뀌기 전에 썩 나가라 1분 안에 못 나가면 다시 다치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저씨 저희 부끄만을 찾았어요 이제 어디로 가면 되죠? 응 이거 왜 이래?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엄마 1분이란 소리 이제 어떡해 야야야야 여기 다 비춰 그냥 나와라 공포감 조성하지 말고 흠흠 그 쿠키 주면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 솜씨를 발휘해 볼 텐데 응? 어떡해? 일단 올라타 보던지 이랴 이랴 순 좀 뚜부야 나도 올라와 응 엄마 이게 뭐야 도망가자 너네도 쌍둥이구나 전지구 넘버원 쌍둥이는 우리로 조카다 그래요 그래요 너네가 짱 먹으세요 아무도 안 물려 이승 살 살 살려줘 안돼 갑자기 문기 식사 시간 물로 너만 먹냐 옴뇸뇸뇸뇸뇸뇸뇸뇸 너무 맛있다 유 저 나쁜 제 친구를 먹었어 저보고 난 사랑해 싸가지야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지 야 먹을 때 공격하기 있어 너는 제 친구를 먹기 있어? 죽어 나는 안 먹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 동생한테 따라주라 저 때문이잖아 너가 먼저 쟤네들 친구를 공격하자면 왜 지네 그리 저러지 그러게 둘이 똑같이 생겨서는 뭐? 와 손 넘은 듯 오지마 오지마 안돼 야 너네 큰일 난 것 같아 최종 보스가 뛰어났다고 왜 그렇게 심각해 으악 아저씨 언제와요 지금 갈테니까 좀만 버텨봐 장례 치러주러 올거에요 빨리 좀 오라구요 미터 개그는 흥분하면 자만하는 스타일이야 지금만 쭉 풀어봐 수고 같이 놀다는 건데 왜 그렇게 노는가 이랑 놀기 싫어요 제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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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는 놀고 싶어 어머 쟤 왜 저래 저 위로 올라가자 고조가 나 미워하는 거 죽은 건가 머리가 죽어졌어 아아아아 우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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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야 우bits 우악 우uzz 우 competent 우기는 59 트릴